LG가 ABC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며 미래 준비에 나섰습니다. LG는 오늘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 슈퍼스타트 데이 2023을 열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슈퍼스타트 데이는 올해로 6회째로 LG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매년 개최해온 행사입니다. LG가 미래 사업으로 육성 중인 인공지능, 바이오, 클린테크를 포함해 소부장,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스타트업 40곳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LG가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스타트업 중 9곳이 지난 1년 동안 LG와 협업한 성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